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과거 문재인이 중국에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 무려 8기나 혼밥을 한 사건은 우리 외교사의 가장 굴욕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게 문단속어를 당한 것이라던가 북한에 그렇게 구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완전히 무시하는 등 문재인 정부 중반을 넘어가면서 외교적으로 망신스러운 사건이 많았는데요. 아무튼 과거에 문재인 조건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의 외교적인 흑역사 때문에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많았는데 이를 만회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만 나가면 외교 참사 사건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장경태가 김건 여사의 빈곤 포로는 의혹을 제기한다라던가 윤 대통령이 화동에게 입맞출한 것을 성적 확대라고 해석을 하지 않나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던 윤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의 열창에 대해서 광대 같다라고 깎아내리고 미국 사대주의라는 등 별하별 비판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프랑스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프랑스 현지에서 의전 차량으로 홀대를 받았다라는 이런 의혹을 제시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와 관련된 사진과 영상 자료를 확산을 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이들의 주장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뿐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먼저 좌파진영에서 홀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건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서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이 타고 온 차가 프랑스 르노그룹의 SUV 차량이었는데요. 그러자 좌파진영의 지지자들은 이 영상을 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엘리제궁을 방문했었던 다른 두 개국 정상들의 모습과 비교한 게시물을 만들어서 확산을 시켰으며 실제로 사우디 아라비아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벤치 차량을 타고 왔고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마세라티 차량을 타고 왔습니다. 한마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쌈마이 자국차를 제공을 해주고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는 최고급 차량을 제공을 했다. 이거는 프랑스에서 윤석열의 급을 낮게 받기 때문에 홀대를 한 것이다. 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좌파진영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게시물을 만들어서 확산을 시키고 있고 해당 게시물에는 좌파진영의 지지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혼밥을 비판하더니 꼴 좋다. 라든가 너무 대놓고 홀대를 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 소식통들의 팩트체크를 해본 결과 이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하는데 당시에 윤 대통령은 프랑스 정부가 제공한 의전용 차량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고 이에 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탈리아 정상은 프랑스 정부 제공 차량을 사양을 하고 현지 자국 대사관 차량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번호판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실제 게시물에 사진을 보면 벤치하고 마세라티 차량 번호판은 타국 대사관에 지급하는 초록색 번호판이 붙어 있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번호판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홀대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야 원래부터 해외 순방을 나갈 때 자국에서 차량을 비롯해 가지고 왕세자가 사용하는 물건부터 식재료까지 전부 다 공수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국가가 함께 붙어 있는 유럽 지리의 특성상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프랑스까지 자국의 차량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면서 프랑스 정부가 제공한 르노 차량을 탄 정상은 윤 대통령 외에도 여럿이 목격이 되었고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국왕 필리페 6세는 2020년 3월 달에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엘리 제공을 찾았을 때도 르노 마크가 달린 차량으로 나타났고 같은 해 아르메니아 대통령도 르노를 의전 차량으로 제공받았으며 그 외에도 인도 모디 총리라던가 이스라엘 총리도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엘리 제공을 찾을 때 르노 차량을 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 역시도 르노 차량을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문재인도 프랑스에 국빈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제공받은 차량도 시트로엔이라는 프랑스 차량이었으며 번호판 역시도 흰색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게 없는 의전을 받았기 때문에 좌파 진영에서 프랑스에서 제공하는 국산차로 의전을 받았기 때문에 의전 홀대를 받았다 말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들의 뇌피셜일 뿐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홀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윤 대통령이 와가지고 문재인처럼 입만 열면 북한 얘기 떠들면서 북한 제재 완화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와는 국정 운영 철학이 완전히 반대여서 프랑스와도 결을 잘 맞춰가고 있는데 일부러 프랑스에서 윤 대통령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교 홀대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좌파 진영에서는 윤 대통령이 외교 홀대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하고 국정 철학을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이상 이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한편 좌파 진영의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지만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 전 미국을 국빈 방문했었던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번에 인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가 부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외신에 따르면 인도 모디 총리가 백악관 국빈 망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를 위해 건배를 하면서 유머 감각을 뽐냈는데 모디 총리는 여러분의 환대가 손님들을 감동시켜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나도 노래에 재능이 있었으면 화답할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은 노래에 재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이 노래를 잘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 앞에서 나 역시도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신 측에서는 모디 총리가 지난 4월 달에 백악관 국빈 망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한 윤 대통령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실제로 당시에 윤 대통령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을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흥분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그런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다른 나라 총리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부럽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뭐만 하면 외교 망신이라고 난리를 하고 있고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외교 홀대를 당했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며 가짜 뉴스로 선동하려고 해봤자 결국은 역풍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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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